당연히 안되고 이쁘다고 하이 엘라 엘라다 하이 언니 하이 엘라 I miss you I love your tiktok 엘라 엘라 어떡해 엘라 어딨어 엘라 미국에 있지 엘라 엘라 come to korea 오케이 엘라인척 전혀 엘라인 같은걸 인사해 안녕 저희 이제 하이어라잇댓으로 컴백하고 오 와우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 나올 저희의 안무 영상 스포 리얼리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리얼리티 제목이 뭐죠 섹시하게 해주세요 우리 리얼리티 제목이 뭐죠 섹시하게 해주세요 와우 섹시 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나 이거 볼래 나 댓글 댓글이 아주 늘 러브유가이스 야야야 이거 못하나?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? 이렇게 이렇게 널 초대했어 영재로 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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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래디 섹시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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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웃어 야 내 눈 봐 봤어? 나 예전에 채영이랑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 왜 이렇게 시크릿해 오늘은 뭐야 왜 섹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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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어디 가요 우리도 어디 가요? 우리는 밤이에요 여기 이쪽은 밤이에요 나 거기 어딨는지 알아 이미 지나갔어? 에이 알지 나 거기 알아 거기 핫플렉스잖아 우리 지금 라이브 중독인가봐 우리 아까 그 내가 아까도 말했어 우리 트위터에서 라이브하고 너무 아쉬웠겠다고 아 맞아요 아쉬워요 맞아요 젠드기가 내가 어 캠토 타임? 하나 더 내 카메라가 죽었어 나이스 아니 내가 젠드기한테 지금 가르마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젠드기가 이게 마지막으로 없어질 머리래 이 방송이 마지막으로 아 진짜로? 아쉬워 아까워요 아깝다 아깝다 벌써 뿌리가 이만큼이나 잘한다 뿌리 안보여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래 그럼 오늘 셀카를 많이 찍도록 해 아깝다 저기요 지금 화풍 하시면 안돼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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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가 우리 보고싶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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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말 걸으라는 줄. 글쎄요 언니 이렇게 봐야 돼. 어 있어 있어. 기다려 봐 내가 해볼게. 쫌쫌쫌쫄르릉 쫌쫄르릉 두 명까지만 내네. 저희가 알아냈어요.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두 명까지만 내는 거예요. 내가 아까 전에 스포 했어. 내가 앞으로 나올 우리 안무 영상 많이 많이 봐달라고 하고 인스타 35. 너 많이 많이 봐달라고 했어. 잘해. 지금 두 번째야. 경고야. 해버리면. 야? You are like that. 오우. 캡처. 캡처해주세요. 마지막이래요. 도깨비 좀 그만 봐. 나의 옷. 저 다시 보고 있어요. 지사야 지아까지 해달래. 지아까지. 지이. 지존이 언니랑 나랑 주잖아. 우리 이거 손. 지아까지. 지이. 여러분 도깨비 다시 보세요. 너무 재밌어요. 이제 다 봤어. 이제 드디어 다 봤어. 1부 커버해달래. 사이코지만 괜찮아. 저는 이미 봤죠. 그 사이전이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나 진짜 돌려봤어. 나 맹쌤한테 맨날 내가 이쁘다고? 그 입술이요 하고 맨날 그 대사에 내가 봐봐. 봉추가 맨쌤한테 이루와 이루와요. 나 진짜 그거 혼자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돌린 다음에 퍼즈 한 다음에 맹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. 어쩔 거냐고.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주시면 어쩔 거냐고. 우리도 너무 예쁘세요. 진짜. 뭐야 아깝다. 얘 왜 이렇게 가는 척해요? 리사 원래 맨날 뭔가 연기하고 있잖아. 연기. 언니 나 맨날 연기하고 있어. 아니야. 조심해. 안 자는 거 다 알아. 다 듣고 있어. 우리 되게 가깝지만 되게 먼 느낌이다. 우리 가깝다고? 우리 가깝다 이걸? 나 멀미쉬네. 멀미쉬네. 너도 요새 멀미생겼어. 나도 야자씨 멀미생겼어. 멀미쉬네. 우리 요즘 진짜 하이팬션이야. 우리 몸앞은 시간은 너무 정신이여. 아깐. 아깐 미안해요 여러분. 내가 동의하니까. 너 아니야 동의해 동의해. 너가 동의해. 너 그때 컴백 라이브 이후로 너가 정비 담당됐어. 어쩌다 그래. 아니. 대본. 아니.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살짝 저를 쳤는데 제가 어 나다. 말하려고 했었는데 부분도 웃기셨어. 아쉽네요. 아니야 그때는 컴백 라이브 때 나랑 채연이가 쿠키 잘못 먹고 입 꺼내진 이후로 너가 정리하게 된 거야. 정리 담당이 됐어. 그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멀리서도 너가 말할 때 입이 안이 엄청 꼼꼼해. 잘 보여 보여 보여. 나? 응. 귀여웠어. 괜찮아. 그럼 좀 자면서 가. 응. 이제 못 본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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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 돼. 뭐야. 우리 또 우리 또 카메라. 뭐야 이거. 한번. 어떻게 해야 돼. 살려줘. 됐다. 스포.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안녕. 저희 더 갈게요 이제. 우리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나요? 안녕. 안녕. 어떻게 정리해. 안녕. 어. 안녕. 안녕.